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결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이 역사하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하나님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고 서로의 관계성이 하나님 무너져서 생겨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가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이 드러내려지는 전쟁만 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인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호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찬만히 기도로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생략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립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오를 수 있도록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영향력이 영향해지지 않이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걸 축복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오다 여왁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천낫달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야마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매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요하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요하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너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세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요하여 부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곳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 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한 나이다 아멘 매일 성경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내용의 흐름이 쭉 이어간다는 겁니다 11기 하의 마무리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이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진 유다, 예루살렘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흐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11기 하를 다 끝나면서 남유다의 무너진 그 마음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참 구성이 잘 됐다 이런 생각만 갖게 됩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두 가지였겠죠 남유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야 잘됐다 니네들의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야 꼬릴 좋다 아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했을 거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손에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절망의 탄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예레미야 예가를 이렇게 보게 되져버리면 단지 예레미야는 그냥 남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 안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멸망했을 때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한 백성은 세상의 기점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그 세상의 숨통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곳 이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거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셔서 사랑해 오시고 이끌어오셨던 그 남유다에게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데에서의 그 안타까움까지도 같이 보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그런데 어찌하여 그 땅이 왜 공의가 사라져가고 살인자들만 있는 그 땅이 되어졌을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가치를 깨달지 못하면 그 남유다가 멸망했었을 때의 진정한 눈물은 흘리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통해서 세상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그 기점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끔 했는데 그 길이 막힌 거거든요 이거를 안 선지자들의 탄식이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이 땅의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르죠 신약에 오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건 교회가 부패된다는 건 이거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병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고 하나님 이 세상을 끌어가시고자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닫혀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부패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신 차려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이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그 복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목하게 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원하시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비전이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나 한 사람에 대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호주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품는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시온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골수라는 말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 통증이거든요 이런 골수를 채취할 때 마취를 시켰다 하더라도요 몸이 꿈틀꿈틀꿈틀 거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골수를 뽑는 사람은 마취가 됐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몸 자체로는 그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게 겪는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내 골수까지 파고드는 그 고통이다 나를 이기게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13절과 14절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르고 아팠는지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이것을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드러내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일부분이에요 열 가지 기도 제목이라면 여덟 아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이거를 찾아내고 느끼고 그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거든요 어렸을 때는 내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성장하면 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어른이 되면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듯이 우리들이 영적인 것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 그냥 하나님 다오다오 주십시오 강구하고 이런 기도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세움교회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현재 어떤 마음일까 과연 탄식을 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만족하실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실까 이 부분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리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도리어 하나님은 야곱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이 되겠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뒤늦게 하나님께 손을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을 잘못 폈어 하나님을 향하여 폈어야 되는데 그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폈 거야 도와달라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고질병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 그대로 고질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두 손을 하나님께서는 다 막으신 거예요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통해서 다 막아버리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게 부르지기만 해라 너는 너가 내 백성인 것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왜 그토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토록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 두 손을 하나님께 펴지 못했을까 왜 세상을 향하여 손을 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요 하나는 자기 기만 자기 기만 뭐냐면 자기 능력을 너무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칠 때에 가난 전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가난의 정복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 내 능력, 내 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실력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깊게 엎드리지 않는 거죠 또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고함을 따라 행하여 돌이켜 나가기를 거부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상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도 않아 기도 기울이지도 않아 완고함 이 완고함을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성경도 목상한 사람을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완고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달라져 이게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청소년 수련회에 갔었을 때에 그 유관호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수가성 여유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본문이 이래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윤에게 너가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나에게는 나를 통해서 진짜 영원한 생명수를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구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물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진짜 영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 진짜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가늠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뭐 해도 우리는 잘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아침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완고함이 있는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하는 의로우시도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가 의로운가 당신의 백선이 멸망하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선이 하나님이 뭐가 의로운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니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느냐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한 그 의로움인데 예리미야 선지자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고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내면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종교생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게 의롭게 의로움을 드러내셔서라고 그건 잘못된 기도이고요 진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었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강구하고 외치는 그 두 손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겸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